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여기는 네. 여기 이제 가격은 미상이고 지금 이름하고 합은 포함해서 예쁜 다이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네. 이거는 블루라이트 이게 원종 아니 그건가? 야생콜로라타에요? 무슨 콜로라타 같은데 이거는? 이거요? 원종 콜로라타인데 이게 되게 크네? 야생콜로라타인가? 아무튼 이쁘네요. 라즈베리 아이스 네. 백봉도 있고요. 라울 화이트 그린이 금 같은 것도 있어요. 금 어딨어요? 이거는 마디바 이거 여기 다 금 이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맞다. 저것도 블루 서프라이즈네. 블루 서프라이즈 치아금이요? 가격은 미상이죠? 네. 치아금 라빌레타금 라빌레타금 복룡금 치아와 복룡금 치아와 복룡금 이거는 뭐예요? 마리아금 마리아금 이건 치아하고요 이거는 메리나 복룡금 너무 예쁘네요. 여기 이제 금 얘기 이러면서 배라하겐스는 저거 배라하겐스는 저거예요. 네. 배라하겐스는 저거예요. 이게 배라하겐스 금이고요. 네. 이것도 이것도 이것은 이건 무슨 금이에요? 그게 뭔데 내가 이름이 모르겠네. 금 예쁘니까 금은 지금 보습이 많거든요. 네. 이건 이제 살고 미인 금이고 이거 꽃은 종이꽃이구나. 종이꽃이에요. 꽃도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이건 이제 호피복룡금 네. 호피복룡금 이거는 몽고리 몽고리 이건 무슨 철화예요? 창 철화인데? 마디스타 철화예요. 아. 마디스타 철화 안 써졌어요? 저 뒤에 써있어도 잘 안 보여요. 이건 뭐예요? 뒤에 저거 디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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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도 있네요. 예. 그리고 이거 양질 대품도 있어요. 방울복랑금 오 베라아기스 금이죠. 예예. 오 방울복랑금도 너무 예쁩니다. 멋져요. 멋져. 창하고 같이 아주 멋지게 메비나 금 이거는 정고금 펜타드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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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찍으면 더 예쁘게 뒤에 펜타드렁금 아 어우 예쁘다. 치즐금이에요. 처음 보다 이거 오페라 황진이 이거는 오페라 황진 금이요? 백금이에요. 황진 백금 황진이 백금 황진이 백금 네. 오페라 황금 오페라 황진이 백금 네. 오페라 황진이 백금 스텔라 황진이 백금 세인트 로이스 금이에요. 세인트 로이스 금이요. 세인트 로이스 금이요. 금이 아주 멋지네요. 아우 양진 대품 멋집니다. 어우 너무 멋져. 이렇게 큰 대품 처음 본다. 엠간에서는 없을거에요. 없어요. 처음 봤어요. 양진을 보긴 봤는데 작은 건 봤어. 룻기란도 이렇게 대품 거의 없는데. 네. 룻기란도 룻기란 아 이거 에그린 원이구나. 네. 에그린 원 에그린 원 에그린 원 에그린 원이구요. 어. 제품들이 많네요. 멋집니다. 축전이다. 맞아요. 네. 축전이고요. 축전 아직 꽃이 안 피었네요. 네. 꽃이 지금. 지금 꽃도 나오잖아요. 네. 별의 눈물. 별의 눈물. 이건 진거에요. 별의 눈물. 별의 눈물. 백화. 네. 별의 눈물. 저칸데 아직 꽃이 좀 있으면 피겠네요. 아니요. 이건 지었어요. 아 진거구나. 이건 헛법사. 네. 헛법사죠. 네. 헛법사. 헛법사죠. 대품도 있어요. 아. 저건 철화네요. 헛법사 철화. 헛법사 철화. 헛법사 철화.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게요. 네. 헛법사 철화. 멋집니다. 헛법사 철화. 헛법사 철화. 여기 아프리칸 식물도 있어요. 저건 플로렌스인가요? 썬버스트 금인가요? 썬버스트 금. 썬버스트 금. 어. 썬버스트 금. 대품. 그다음에 요게 이제 게마옥이 대품이 있네요. 네. 게마옥. 많이 합식이에요. 아. 미니벽원이구나. 네. 미니벽어원이고 이것은 그냥 벽어원이고. 미니벽어원. 네. 여기 여기 써져요. 이거는 원종벽어원. 네. 이건 원종벽어원이고 저건 미니벽어원이에요. 린들레이죠. 린들레인. 네. 린들레인. 저거 이름이. 원술로에요? 밴바디스에요? 원술로 같아요. 원술로에요? 네. 원술로. 아. 이거 토인제, 복룡. 토인제금이네요? 네. 그 앞에 것은 복룡금이에요. 이건 복룡금이에요? 복룡금은 뭐가 다른거죠? 좀 더 비싸요. 아. 더 싸고 더 송이가 더 이뻐요. 이거 소인제금 이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이렇게 예쁘게 키우려면? 조금 한기가 잘되야되고. 아. 물기도 줘야되고. 저는 작년에 3만원짜리 사다가. 네.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물 자주 주세요. 물 자주 안줘서 그러나보다. 소인제금. 이거는 그거다. 뭐지? 청법사. 아니요 이거. 아. 그것은. 그거 저기 뭐 있던데? 저거 홍옥하고 비슷한거. 레드베리. 레드베리. 네. 레드베리. 레드베리. 이것은 저석이에요 이거. 이것은 생각이 안나네요. 무다. 아주 한몸이에요? 네. 한몸이에요. 난 다. 앵간한건 다 한몸이에요. 합식 없어요. 무다. 한몸입니다. 네. 이거 위에 건 뭐에요? 이거 수미트. 이거는 화분하고 너무 이끄다. 수미트. 예. 수미트요? 예. 수미 미트. 수미. 수미. 미트. 요건 뭐에요? 그거 이거 핑크토라인가 그럴거에요. 핑크토라. 네. 핑크토라. 네. 수영. 네. 수영. 아니요. 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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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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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춤부. 춤부. 이게 워낙 좋았어요. 그런데 이걸 화분가리 하다가. 이만원큼데. 저기 두개요. 하나. 딱 떼나 버렸다니까요. 요거는 멘도사인가. 멘도사. 멘도사. 멘도사요. 잘 달궈졌잖아요. 예. 아주 예쁘네요. 이게 그거다 을료심. 네. 그건 을료심이에요. 저거는 녹기란. 녹기란이 조금 물이 많이 들었네요. 예. 물이 많이 들었네요. 네. 완전히. 물이 많이 들었네. 춤맹 맞아요? 샹그릴라인가? 춤맹인가? 이건 춤맹 아니에요. 춤맹은 나한테 있지. 이거 샹그릴라인가? 샹그릴라. 이게 무슨 금이죠? 이게? 무슨 금인데 이게? 아, 저기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어디? 아, 이거 애플미. 아우 이쁘다. 애플미. 애플미인 예쁘네. 애플미인 옆에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아, 그것이 저기 수련이고요. 수연. 어, 수련. 수연은 아니고 수련. 수련. 네. 수련 쳐라. 아휴, 근데 지금 배터리가... Yeah. 나 가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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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